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자씩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우롭다 하고 악인은 정제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양이 협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을 사먹는다는 건 참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어렸을 때 저도 참 기억나는데 이문세의 별밤쇼인가 하여튼 그 라디오를 듣는데 그때 10년 후에 한국에서 일어날 일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물을 사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얘기 들을 때 참 이상한 소리 한다 물을 누가 돈 주고 사먹나 물은 그냥 아무데서나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 물을 사먹고 있죠 저희도 물을 사먹고 있는데 오랫동안 또 캐나다 와서 계속해서 물을 사먹고 있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보니까 그 물을 살 때도 그 물에 그 물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코스코 물을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스코 물은요 여러분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물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뚜껑을 열면 이게 물이 흘러요 끓으면 그래서 좀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 제일 맛있고 저렴해서 늘 코스코 물을 마시는데 끓을 때마다 이 물을 이렇게 꼭지를 틀 때마다 물이 좀 흘러요 그래서 저는 불편합니다 성도님들 물을 담을 때 그 꼭대기까지 꽉 채워서 담으면 항상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커피도 맥도날드나 뭐 이런 틴몰전스 커피를 사면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가득 채워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마시기가 불편합니다 컵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기울으면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입을 갖다 대죠 일단 한번 빨아주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제가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성도님들 커피잔에 커피는 적당히 담겨져야 오히려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게 편해요 가득 채우면 불편합니다 물병에 물도 여러분 적당히 넣어야 우리가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가득 채우면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가득 채움에 대한 불편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죄인을 벌할 때 너희가 적당히 해라 그거예요 그것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적당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 억울한 일이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뭐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를 구분해내라 그건 당연한 것이죠 구분을 해줘야 분쟁이 끝나고 또 구분을 해줘야 그게 저스트이스니까 구분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제 결정이 되면 악인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을 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그 죄에 따라 그 수를 맞춰서 태양을 때리는데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40까지 안 때린다고 그러죠 39대까지 때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혹시 그 말씀을 내가 실수할까 카운트를 잘못해가지고 40대를 넘게 때릴까봐 아예 39대를 아예 정해놓고 맥시멈 39대로 정해놓고 매를 때린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분노하잖아요 감정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그 죄수를 때리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그냥 죄수를 죄의 벌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벌을 집행하는 사람도 죄수를 때리다 보면 이게요 분노 게이지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만큼 때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제 뉴스인가요 한 흑인 용의자죠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이렇게 무릎으로 5분간 심하게 눌러가지고 동영상에 보니까 이분이 나 숨 막힌다고 제발 날 좀 숨지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으로 5분 정도 이 목을 눌러서 이 사람이 결국은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수를 벌하는 것도요 그래서 법의 한둘이 내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성경은 지금 그걸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불과 같아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불이나 어떤 악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이 조절이 안 돼요 어떤 상처나 어떤 눈물 어떤 분노되는 그런 죄악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고 또 그것만큼 화를 내고 그것만큼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봐도 태산처럼 분노하는 게 우리의 심리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도 사실 며칠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부 싸움도 여러분 며칠 지나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태산처럼 커 보여요 왜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정도의 일인데 그 정도의 화만 내면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서 죄인들에게 벌을 가할 때도 적당히 해라 정해놓고 해라 정해놓고 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노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형제를 경의여기게 되는 것이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형제인데 이것을 경의여기는 그게 더 큰 죄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권리는 적당히 부려라 권리는 적당히 부려라 그리고 책임은 할 수만 있으면 완전하게 질려고 해라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살려고 예를 쓰면 예수님 닮아가겠죠 어디서든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권리는 적당히 요구하고 책임은 완전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정해 가면 우리의 탐욕은 조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더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해야 할 사람 배려할 수 있고 세울 사람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소도 수술을 할 때 여러분 곡식을 떤다는 것은 소가 그 옆에서 있는 거죠 곡식을 떨면 곡식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바닥에 그러면 소도 이게 짐승인지라 본능이 그걸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입을 막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욕심부리라는 뜻이에요 그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가지지 말아라 짐승이라도 그들의 본능대로 먹을 것을 보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줘라 여러분 적당히 욕심부리라는 뜻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컵에 물이 적당히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돈도 또 명예도 삶에 필요한 것도 여러분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돈이 주인이 된지 아십니까? 소비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대는 소비의 시대라고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느냐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시대는 그려놨어요 성경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비가 왕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누가 왕이에요? 돈이 왕이에요 왜요? 그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신종 만먼신을 섬기는 것이죠 돈이 신이에요 돈 때문에 친해지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그렇게 돼요 왜요? 소비가 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은 돈이거든요 성도님들 적당히 해라 우리가 필요한 것 소비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소비하고 싶은 마음도 적당히 해라 화나는 마음도 적당히 해라 또 마음의 욕심도 적당히 해라 그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려면 내 마음의 욕심에 적당히 반응해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권리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죠 오늘 성경은 역시 그와 같은 권리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할수록 삶은 아름다워진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 계대결혼이죠 계대결혼 발음이 좀 조심해야 돼요 계대결혼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후사가 없이 그러면 그 동생이나 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취해라 그런데 이게 죽은 형이나 동생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죠 이게 고엘 제도라고 그러고 또 계대결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루키에 나와 있죠 루키에 보아스가 그렇게 들어가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설교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참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계대결혼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형수나 제수씨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혈통을 잇게 되면 그 책임을 전부 다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나 그 아들의 모든 이름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만 덮다 지는 것이 이 계대결혼이에요 고엘 제도고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약자가 돼버렸으니까 무조건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이 고엘 제도거든요 계대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루키에 보면 나홈이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그래서 죽잖아요 그 악 때문에 유다의 아들 죄송합니다 유다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유다의 아들이 첫째 아들은 악해서 죽고 두 번째 아들은 그 형수와 계대결혼을 하다가 그것이 싫으니까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주고 아들을 낳으면 또 키워주고 양육비 지출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도 내 것은 없어요 이게 싫으니까 형수에게 들어가서 땅에 설정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가정의 생명을 이어주는 걸 싫어한 거예요 그게 다 부담이니까 그래서 그게 악해서 죽었죠 유다의 둘째 아들이 그래서 이게 하기 싫어해요 이건 다 의무만 만땅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데 루키에 보면 이 루시 보아스에게 자기를 맡기죠 이렇게 추수 때 보아스가 있는데 그 이불 옷자락으로 슬그머니 눕죠 그 말은 당신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저희 같은 저의 과부의 신세를 당신이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프로포즈 하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그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루스에게 딸아 이제 네 의도를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보아스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 고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루스의 남편 죽은 루스의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루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 텐데 너가 지금 제일 가깝다 얘가 결혼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다고 그래요 어 할게 그 젊은 처자 루스 어 그 모합 여자 나 결혼할게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결혼하는 거 좋아 근데 결혼하면 네가 그 가문을 다 책임져야 돼 그 빚도 다 갚아줘야 되고 다음에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네가 세워주는 거 수고하는 거 알지 이걸 한번 확인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루키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래요 그게 루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성문의 장로들 앞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하죠 신발을 벗고 이제 기업을 물을 자 아니 책임을 물은 자 이런 닉네임을 신발을 벗어서 그 집을 그렇게 부르게 돼요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잖아요 개대결혼을 해서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데 부담이 돼서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을 벗겨라 그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어라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 말은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은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루키에 나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참 인생을 정리할 때 참 재미있게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이익만을 향해 달려갔던 루키의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암흑에요 그래요 암흑에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암흑에요 그래요 제가 성경 그때 묵상할 때 여러분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같은 베들렘 성에 살았었는데 그 좁은 베들렘에서 왜 몰랐겠어요 친척인데 그 이름을 왜 몰랐겠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불렀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암흑에요 라고 기록해버린다고요 암흑에요 우리 예전에 뭉쳐야 찬다 그 축구 보니까 아무나 차 그래서 아무나 원투 한참 재밌게 웃었잖아요 그냥 아무나 해 암흑에요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으로 성경이 기록해버리잖아요 반대로 보아스는 그 부담을 다 짊어지잖아요 인격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부담을 다 짊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큰자라는 뜻입니다 큰자 큰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그 계대결연의 책임을 테이크오버해서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자기 희생을 각오한 보아스를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좀 비난을 받아도 까짓껏 내 이익만 챙기자 이렇게 책임 앞에 한없이 작아져버린 그 사람을 성경은 암흑에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권리 앞에서는 작아지는 거예요 남편의 권리는 좀 작게 행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참 저도 죄송하게 참 부끄럽지만 남편의 권리는 작게 행사하는 거예요 아내의 권리는 줄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니까 이런 대접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권리를 조금 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좀 늘리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스트레스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요 성도님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본성으로 안 되지만 그 안 되는 것에 순종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려고 엎드리는 것 그게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붙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만땅 받아가지고 더 안 좋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인도하심이 있고 채워주심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권리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요 누려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권리를 누리되 적당히 누려라 적당히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죠 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죠 뭐 내 입이니까 왜 못해요 하지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다 피하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을 보기라고 얘기하고 싶죠 근데 책임 앞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쳐라 이웃에 대한 부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쳐라 그것이 또 세상을 밝게 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에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것이 분노든 정의든 공의든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권리이든 리밋을 주어서 적당히 해라 해야 될 책임 앞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공동체에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이웃들과 또 내 가족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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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